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 주일, 대다수의 교설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회자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조금만 더 견뎌내자며 교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독재의 억압 등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과 갈등이 정치와 종교의 근본주의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독교대양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12개 연회 감독들이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역 재개발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인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지키기 위한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는 교회 내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출산과 육아 지원 문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육아 친화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 주일인 어제, 대다수의 교회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회자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조금만 더 견뎌내자며 교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오효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주요 교회들은 방역 지침에 따라 최소 인원만 현장에 나와 비대면 예배 실황을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는 다시 예배당 문이 닫혔다며 임시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지만, 성령의 역사심을 바라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하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원하면서 그것에 협조하는 의미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예배당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면서. 분당 만나교회 김경삼 목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자고 교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4단계가 끝날 때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나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보급돼 국민들이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신이 속히 보급되어서 온 국민이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교회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회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임할 수 있도록. 일부 교회들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참회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교회들이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 것과는 달리 전광호 목사가 심호하는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해 빈축을 샀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주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현장 점검에 나선 서울시 관계자들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교회 측은 대면 예배를 시인하면서 방역당국의 사기 방역에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효섭입니다. 미얀마 군부독재의 억압 등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과 갈등이 정치와 종교의 근본주의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아시아의 분쟁과 갈등은 우리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아시아는 그 어떤 대륙보다 문화와 종족, 언어, 종교가 다양합니다. 시민사회운동 전문가인 남부원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사무총장은 최근 고향 YMCA 주최 평화포럼에서 아시아에서의 근본주의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남부원 사무총장은 미얀마 민주화운동과 필리핀 무슬림 독립운동, 카슈미르 분쟁, 중국의 대국 굴기에 따른 지정학적 충돌 등 아시아 지역의 갈등과 분쟁이 정치, 경제, 종교에서의 근본주의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본주의와 정치적 근본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가 서로 만납니다. 서로 만나고 경제적인 근본주의 이런 게 서로 만나고요. 그래서 수렴되는 아주 퇴행적인 현상이. 우려스러운 것은 아시아 지역이 개발되고 도시화할수록 폭력이 증가하고 모든 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 개발과 도시화는 지난, 현재까지의 트렌드로 볼 때, 20, 30년간, 계속 폭력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속화될 개발과 도시화는 분명히 앞으로 10년간 폭력을 증가시키게 분명하다.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해 기독시민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 남부원 사무총장은 국가를 초월해 시민사회단체나 NGO들이 평화와 갈등 해결을 위해서도 연대해 실질적인 지원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출범한 버마 플랫폼이 좋은 예입니다. 버마 플랫폼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교회협의회, 대만 장로교회, 북미의 아시아태평양 포럼 소속 침례교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전세계 에큐메니컬 공동체가 연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떻게 서로 국가를 넘어서서 선한 운동 세력들이, 시민사회가, NGO들이 네트워킹하고, 상호연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그런 구조나 그런 방식이나 그런 어프로치가 뭐냐. 그 PPT1T1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향 YMCA 주최, 민이 만드는 평화 포럼은 남부원 총장이 아시아태평양 YMCA 홍콩 사무실에서 발제하고, 사전 포럼 등록자들이 줌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 회장과 12개 연회 감독들이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역 재개발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인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지키기 위한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산실로 평가되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지역 재개발에 밀려 철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독교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여러 단체들이 인천산선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인천산선이 소속된 기독교 대안감리회가 130만 성도 6,700여 교회를 대표해 교단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대안감리회 이철 감독 회장과 12개 연회 감독들은 최근 감독회의를 갖고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미문의 일꾼교회를 존치하고 인권, 노동자,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감독회의는 성명서에서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굵직한 흔적을 남긴 민주인사들을 배출하기도 한 중요한 산업문화유산이라면서 인천시는 지역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독회의는 또 화수 화평지구 재개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인천산선 건물에서 10m 거리에 있는 쌍우물이 향토유산으로 보존되는 만큼 인천산선 건물을 함께 존치하는 변경계획안을 수립해 제출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감독회의는 특히 인천산선 현 건물이 1974년 신축될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의 방해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현재까지 무허가 상태로 남아있고 이 때문에 2009년부터 요청했던 존치 요구가 묵살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방적인 사업계획으로 인천산선을 철거하려는 것은 촛불 민주주의 실현을 내세운 현 정부의 중심과 배치되는 만큼 강력한 행정지도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도 성명을 내고 인천산선 건물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인천시민과 노동자들의 인권운동의 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CBS는 교회 내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출산과 육아 지원 문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육아 친화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대한성공회 서울교구는 여성 성직자에 대해 3개월의 유급 출산 휴가와 1년의 무급 육아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 급여는 본봉의 70%로 해당 교회와 교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단에는 출산과 육아 관련한 지원 제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교단법에 따른 제도화 요구가 잇따르지만 교회 형편이 달라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신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적 제도로서 대체사역자 파송 제도가 긍정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신대는 지난 2017년부터 여하구 사역 입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휴가자가 발생하는 교회 측에서 대체사역자를 학교에 요청하면 학교는 재학생 가운데 대체사역자를 모집해 파송합니다. 출산과 동시에 사역 현장을 떠나야 했던 경력 단절 여성 사역자들을 위해 여하구회가 제안하고 학교 측이 받아들인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제도를 이용한 사례는 32건. 출산하는 여성 사역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졌습니다. 다른 분이 저의 자리를 외부에서 채워주시니까 제가 심적으로 부담감도 덜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돌아오는 것도 큰 부담감과 죄송한 마음 없이 당당하게 돌아와서 함께 환대받는 분위기로 사역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은 제도 확산을 위해 노회의 참여와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노회 차원에서라도 여교자들의 출산 휴가를 제도화시켜 나가는 것이 더 확장되어지면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서 그런 출산 휴가에 대한 여교자 사역 입기에 대한 거대한 움직임들이, 몸부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기독교 대안 감리회에서도 연회 차원의 대체 사역자 파송 제도 운영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연회에서 출산과 육아 내지는 병가로 인해서 사역을 몇 달이라도 쉬어야만 하는 이런 교육자들을 위해서 연회에서 원로 목사나 아니면 신학생들을 활용해서 연회에서 연결해주고 파송을 해서 연회에서 일정 정도의 비용을 부담을 하고. 그러나 이 같은 대안적 제도도 가부장적인 교회의 인식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행이 확대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리교 여성 지도력 개발원 최소영 목사는 생명을 함께 키우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문화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공동체적인 교육, 아이를 함께 키우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교회 공동체라면 아무리 아이 한 명 낳았을 때 몇 백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해도 출생률은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극복 운동을 펼쳐온 한국교회. 출산과 육아를 외면하는 교회 내부의 자정 없이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요구는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막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청주금천교회 김진옥 목사는 CBS 파워인터뷰에 출연해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은 목회자 설교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CBS TV 파워인터뷰에 출연한 김진옥 목사는 한국교회 최대 위기를 설교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불필요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설교 사익을 감당해야 하는 목회자들이 필요 없는 일에 너무 바쁘게 살아요. 진짜 목사의 삶은 저는 좀 단순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기도하는 일, 성경 보는 일, 설교 준비하는 일, 그리고 교인들과의 어려움 속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일 외에는 여하튼 목사님들이 생산적이지 않는 필요 없는 일에 너무나 많이 바쁘다라고 하는 문제성이 하나 있고요. 김 목사는 이어 설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많다면서 양질의 설교 준비를 위해 독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많아요. 이 책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들을 너무 많이 저는 듣고 있어요. 어떤 분은 책을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 읽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권만 읽어도 정말 좋죠. 김진은 목사는 지금까지 25년째 설교 아카데미를 열어오면서 선후배 목회자들과 함께 설교에 대한 평가 모임을 갖는 등 설교 발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새해된 교회가 최근 한국혈회감 협회에 암 환우를 위해서 달라며 헌혈증 725장을 전달했습니다. 새해된 교회는 청년부를 중심으로 헌혈증 기부 캠페인 코로나19 나눔의 불을 켜다를 진행했고 3주 동안 헌혈증 725장을 모았습니다. 새해된 교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외 이웃들을 돌아보는 허들링 처치로서 기부와 나눔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웨슬리 신학연구소가 최근 온라인으로 신학 세미나 존 웨슬리의 성결론을 개최 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신대 명예총장 조종남 박사는 성화를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물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관점에서 역동적으로 봐야 한다며 회계와 그리스도의 공로는 성화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롱해 신학대학교가 최근 청년 창업 경진대회 드림셀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문학적 혁신 분야와 지역 상생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선발된 12팀은 상금과 창업 공간, 창업 관련 교육 등을 지원받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오는 27일 신학자 50명이 공동 저술한 생태 에세이집 지구 정원사 가치사전의 출간 기념 토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엔 모건대 조은하 교수와 장신대 신현태 교수 등 6명의 저자가 참여합니다. 사단법인 크로스로드가 다음 달 16일부터 5일 동안 목회개척을 꿈꾸는 이들을 대상으로 신학서당 캠프를 개최합니다. 광주소명교회 박대영 목사와 가양공동체 양진일 목사가 세미나 강사로 나서며 크로스로드 대표 정성진 목사 등의 멘토로 나서 주제별 자유대담을 진행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일대에 폭염 경보가 내린 가운데 내일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엔 오후부터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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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